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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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스타린 질러 내 맘 또 그렸네 움츠렸던 시간모금 수원 선수네 아 리헨다라고 랩땅 아리 핑크색은 없나네 aces 이거 하라고요? 핑크가 그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가 아니네 핑크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이거 해주세요 그걸로? 예 두 번째가 핑크지 모바일기 좀 많이 상할 수 있어요? 네네 아니, 저희들이 진짜... 아니, 저희들이... 아니, 저희들이... 니들이 진짜... 아니, 저희들이... 유와나 바파드 스피포? 까까바라 소 습뻥하자고? 나 한다면 하는 놈이다, 얘들아 좀 신기하네 전 이제... 또 이제 바로 음식 들어가네요? 아니요 아까 말씀이요? 아, 사실... 아, 맞다 맞다 아, 죄송합니다 커맨드 센터제 테라내야지 테라내야지 아, 내 눈! 내 눈! 아, 내 눈! 혹시 이사람 어떻게 생..어떻게.. 몇 살 같아 보이세요? 서른이라 보이세요 서른이요? 예?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난이지 저희 형이에요 저희 형 친형이에요? 아니아니요 친형이.. 친형은 아니고.. 친한형? 네네 친한형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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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판 해도 되나요? 네네 아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재호님이랑 그럼 수풍게임 갈게요 단판 몇 개.. 단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판이선 어렵고 수고하셨습니다 nicas 저녁 먹방 이겼다 요기 수고하셨습니다 퍽 예전에 그 분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잘 드시는 분 형기증나요 하시는 분 아 진짜요? 여기에 치킨집에서 보고 숙고 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오 아 가텨어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. 네. 안녕히 계세요. 어?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 너무 늦게 와서 냉 아 근데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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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너무 너무 잘해 주셨는데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의 추억들이 나를 찾고 있지만 일단 방중에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또ises 교육의 추억보ency 슬픔 지其實 슬픔 다시